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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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코 리더스라는 이 명칭은 리더,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미스코리아들의 모임이고요. 지역 진선미분들, 미스코리아분들 이렇게 있는데 미스코리아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능 있고 끼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이 도와주고자 같이 이끌어나가고자 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각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서로 협력해서 더 나은 미스포리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. 저희들도 선배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신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요.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은 아주 뜻깊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